뒷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. 사실 부담감 굉장히 많았어요.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에 좀 친근하고 애는 이미지가 많아서 혹시라도 이렇게 스릴러고 무거운 장르의 영화에 조금이나마 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을 묻지 만큼 시나리오와 캐릭터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그냥 좀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관객들이 보시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지만 걱정한 것만큼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믿습니다. 워낙 또 연기를 잘 해내면 거기에 대한 패러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, 나중에. 분명 그 러닝맨 식구들이 이제 송지호 씨가 딱 오면 이제 왔어? 이거 패러디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씨는 워낙 인상적이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, 모여 씨? 그러네요, 진짜. 욕심나는데요, 그거? 그렇죠, 송지호 씨가 올 때마다. 한번 해주시겠어요? 이제 왔어? 이거 욕심납니다, 진짜. 했다, 먼저 했다. 그렇습니다. 자, 두 분. 간단해요. 제가 단어 두 개를 대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두 단어 중에 그냥 한 단어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. 이구동성입니다. 아시죠, 이 게임? 네. 스피디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짬뽕, 짜장, 하나, 둘, 셋. 짬뽕. 안 맞죠? 25년 만에 만났습니다. 자, 아닌데. 산, 바다, 하나, 둘, 셋. 바다. 오, 좋아요. 축구, 농구, 하나, 둘, 셋. 축구. 농구. 안 맞죠? 아니, 제가 그렇게 농구를 했는데. 그게 송지호 씨랑 무슨 상관입니까? 아니. 저분은 축구를 좋아해요. 자, 갑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여름, 겨울, 하나, 둘, 셋. 여름. 50% 지금까지. 50%요. 마지막에 결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런닝맨, 복면가왕, 하나, 둘, 셋. 런닝맨. 조수입니다. 앞으로. 감사합니다. 어려워, 정말 힘든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. 어? 하나 더 해볼까요? 아니요, 왜 그러세요. 나 욕심 챙겼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왜 그러세요? 가볼게요. 침입자, 정직한 후보. 하나, 둘, 셋. 침입자. 오. 완벽합니다. 저는 정직한 후보. 죄송합니다. 두 분 정말 통하네요. 통해요. 모더러 다 자세한 후보. 门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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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